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알 수 없는 벽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다른 세상에서 살고 계시니까 그래도 얼굴은 몇 번 뵀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또 처음이어가지고 아 안돼 하나 더 꺼내세요 하나 더 우와! 재밌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빠른 시간 다시 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더 뵐 줄 몰랐어요 일부러 귀여운 햄새들이 있는 적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 저 안 했네요 아니 여기 저 안 했네요 오! 다 부신다고 아니! 살짝 두 가지 생긴 거 같아요 준비는? 마실 거 마시키면 될 거 같은데? 뭐 마실까요? 흠 어... 저는 제가 골라 먹으신가요? 얼박살 먹을 거 아! 아! 이거 저 안 했네요 이거 저 안 했네요 이거 CC방 할 줄 모르세요? 진짜? 여기 여기 자 한 번 해볼까요? 아! 이거란 걸 알죠? 이것도 오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를 처음 하자고 하자고 아! 그건 아니고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어! 어차피 돈 내야 되거든요 바위바위보 하나에 몰아주기 마실 걸로 가볍게 다 마셨나요? 네! 안 져요 아 저 질 생각이 없어요 저도 안 져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아! 더위 내셔다가 빠져나 자 담으시고 제가 얹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얹어 담세요 잘 얹어 갑니다 개 비싼 거 찍혀 하하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가위바위보 일쑤? 예전엔 진짜 자주 하셨어요 약간 배그에 처음 빠졌을 때는 게임을 하다가 알바가 퇴근하고 다시 그 알바가 출근할 때까지도 안 퇴근했어요 대박 진짜 완전 배그 초창기야 요희가 그렇게 메뉴가 많진 않은데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도 있어 아니 뭔가 많진 않은데 신기한 게 많네 어? 킬수로 킬수로 한 판 하고 사기? 밥? 나쁘지 않은데 음료수 나오면 마시고 나서 한 판 하는 걸로 그 사이에 문 닫고 오프닝을 살짝 너무 쫙 팔리잖아요 안녕하세요 외화한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님한테 인사한 게 아닌데 하하하하 우리 인사 아까 했는데 아니 근데 처음이든 제가 저 약옵은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인팁 두 명이 아 그래요 네 광고를 또 받아버려가지고 왜 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직 어색 얼마 전에 같이 기효로 해가지고 잠시만요 멘트를 고민 중인 이번에 PC방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스팀 PC방이 생겼어요 그래서 관련 이벤트를 우리 뿔몬 분들과 뭐라 하죠? 팬 닉닉이 뭐죠? 저희 그냥 딱히 제가 언급해야 된다 그냥 걸 보단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자리를 위에서 갑자기 우리 둘을 모아놨어요 이 한 방에 갈아놨어요 지금 PC방에 갑자기 와서 이제 알아서 뉴로브 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좀 야무지게 준비했잖아 거기 한 포목 가까이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김블루님이랑 PC방에 와서 이렇게 어색한 뉴로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이런 초호화 비싼 방이 있다고는 생각 못했는데 보시면 엄청나요 여기 카운터 다섯 대가 이렇게 이건 뭐죠? 혹시 미션이 왔어요 왜요? 두 분을 위해서 준비한 미션이 있습니다 총 다섯판을 하게 되실거고 지난번과 동일한 킬내기입니다 한판에 가장 많은 킬을 먹은 사람이 아 라운드 승리고 다섯 라운드를 진행한 동안 총 3 라운드를 먼저 이기면 됩니다 첫번째 라운드는 똥총 제비뽑기입니다 아 M16 토미건 민구사 뮤턴트부지 총 데미지가 더 낮은 거 고른 사람이 맥과 장소를 고릅니다 킬내기의 질문은 제가 따로 드리면 어떤 미션을 꼭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PC방비도 대신합니다 근데 오늘 시킨을 먹으면 PC방비는 크래프트홈님이 쏜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거 어떻게 한거죠? 똥총 제비뽑기라는게 이제 첫번 돌려가지고 먼저 어 어 아이죠에서 골라라 아 뭐야 이거 뭐지 이 비닐봉 비닐봉다리는 뭐야 하하하하하하 먼저 넘신 손 아 제가 먼저 고르라고 네 오 뭐가 다 튄다 오 멋있어 자 뽑습니다 일단 안보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느낌이 안 좋은데 아하하 느낌이 안 좋은데 얘가 데미지가 낮진 않은데 똥총이에요 저 똥총은 아니에요 데미지를 잘 못해요 블루님이 좋아하는 총이에요 벡터? 맞아요 아하하 저는 데미지 좀 높을 것 같아요 M16 아 M16 M16은 벡터보다 당연히 높죠 사실 어 우리 여기다 미션 얹죠 아까 얘기한 대로 먹을 거 뭘까 하나 저 미리 얘기합니다 뭐 먹을지 아하 알리오 올리오 아하 자 메뉴 만 200원짜리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 전에 여기 보시면 PC방 혜택 활성화가 보여요 플레이 시간 아직도 0분인 거 보니까 시작하기 누르기 전까지 안 해주나 봐요 아 여기서는 배틀그라운드 플러스 계정이 아니더라도 경쟁전 참여가 된대요 근데 이 랜덤박스에 뭐 주는 거지? PC방에 접속 시 BP랑 경험치가 50% 그 억작 같은 것도 경험치가 2배 이런 느낌인 거 아니에요 자 알리오 올리오로 갑니다 뭐 북캠인가요? 아니면 약간 토크를 위해서 겉으로 저 상관없어요 저 진짜 상관없는데 네 어떻게 또 할까요? 네 네 왜 이쪽 없는데 뭐지? 나 왜 블루칩이 안 되지? 아 쌔 아 근데 강도 잘 살았다 지금 그게 없어요 원거리 총 나이스 하나 기절 아 내가 좀 때려는 거 같아 친구 내려와 아 아 형이 죽으시면 안 돼요 어 오 오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거 나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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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가볼까요? 이거 태풍초에서 싸운 거 같아요. 3창? 12시랑 3창 사인가 아니면 12신가? 어? 사람? 어? 아닌가? 근데 이번에 전수 장비들이 새로 나왔잖아요. 어? 전수 장비들이 좀 많이 덕도된 거. 어떻게 죽었나요? 안에 하나 더 있어요. 애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주황팀, 주황팀. 애 있었는데 제가 안 죽었어요. 아, 자살했다. 아, 뭐야. 왜 주황팀. 아, 아니. 아이씨. 아, 뭐야. 자살이 뭐지? 자살했다면서요. 구라킹으로 절 죽이려고 했던 거죠. 무슨 소리. 제가 다 다쳐봤었는데. 어? 이거 쌍목은 뭐예요? 애니. 너무 아까운데? 애니? 이건 가야겠다. 어? 차 소리. 이거 먹으러 온. 이 마을에. 마을에 붙었어요. 마을에 붙었어요. 그럴 듯? 저 피엄 채우고. 어떻게 올리는 거야? 뒤에 말이 없다, 나. 쪼졌다. 쪼졌다는 거죠? 쪼졌다. 아, 쒸. 아, 뭐야. 아, 쒸. 이렇게. 보입니다. 오, 저 에미사 맞았어요. 쪼졌어요. 아, 이거 저 죽음. 어? 쪼졌네, 이거. 쑤 거예요. 다시 먹어요. 왜 알키리 됐지? 틀렸다. 어? 틀렸다. 근데 제가 킬 더 맞나요? 몇 킬 있으세요? 모비, 가서 봐주시면 돼요. 짜잔! 1킬 더 맞네. 이번 라운드 이기셨네. 축하드립니다. 동코츠 미소라면 좀 약간 유튜브로 담기 이쁘지 않을까요? 좋은 것 같은 거. 근데 저 별로 미소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저도 안 좋아. 동코츠 미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카카오랑 스베 중에 뭘 많이 하세요? 저는 스베를 훨씬 많이 해요. 저도 스베를 훨씬 많이 하죠. 스베를 카페노키와 고백댕. 그쵸. 다름 아니라 이제 PC만 해서 카카오비 국뿐만 아니라 스틱에서 프리미엠 한테도 봐주실게요. 대박! 많이 드셨는데 광고 실력이? 알라라게. 알라라게. 전 요즘 PC방에 가끔 오잖아요. 오면 배그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요. 있나? 이러면서. 하고 싶은데 참 못하죠. 혹시나 모를까 봐. 별로 없을 거예요. 집에서 많이 하죠. 배그를. 근데 이제는 PC방에서도 많이 할 거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와가면 되니까. 맞죠. 맞죠. 근데 뭔가 파스타는 좀 그릇이 입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릇이 약간. 근데 동거추는 그럴듯한데요? 잘 먹겠습니다. 뭔가 한 손가락만 가져가시나요? 좋은데요? 음. 음. 맛있어요? 음. 겁나 맛있다는 아닌데. 음. 아니.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네. 이 정도? 이게 PC방 맞냐? 이게 음식점 아냐? 아. 아. 의자 어떻게 올리지? 아니. 키석은 왜 이렇게 올라가네요. 바로 갑니다. 네. 어디 갈까요? 서버니 갈까요? 이미 따라갈게 눌러누. 어. 어. 아이고. 그냥 가요? 네. 그냥 가요. 알겠습니다. 어. 아. 아. 2킬. 귀여워. 아. 이렇게 되면은 비긴 게 되는 거. 아. 방금 우리 싸울 때. 사람. 여기. 도망 사자. 어. 어. 제 8권 맞냐. 응. 자기 팀한테 쏘短. 어. 뭐. 킬이죠. 3킬이구나. 아! 해야 막 살걸. 근데 우리 2킬, 3킬 막 기가 막히고 또한 거. 한 판 이겨야 된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치킨 한 번 먹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아무튼 제가 이겼고요? 그러면 1대1인가요? 1대1 맞죠? 한 번 이겼습니다. 이벤트를 한 번 볼까요? 저는 가지고 있군요. 몇 시간인지 보고 싶어요. 하나 받을 수 있어요. 열기 누르면 되거든요? 점점 이렇게. 에이. 아 너무 해. 저는 뭐 바로 좋은 거 뜨죠? 아! BP 500원. 이번에 네 번째 판을 하기 전에 광고 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PC방에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게 있거든요? 이게 게임이긴 한데요. 배틀그라운드 PC방 이벤트들이 블랙마켓이래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밀스픈 쿠폰이라든지 뭐 황금 후라이팬도 있고요. 진짜 황금으로 만든 후라이팬. 20돈짜리. 게임을 하면은 블랙마켓에서 콘을 주는데 그걸로 이제 추천 보상에 응보를 하면은 모니터도 있고 게이밍 콘 제 풀셋도 있대요. 이게 한 800만 된대요 이게. i9에 4090. 후라이팬도 3개? 그리고 포미터 본체는 5개. 모니터 5개.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게 놀랍게도 저희 뒤에 있다는 거. 따라따라딴. 아쉽게도 황금 후라이팬은 만드는 중. 아 근데 후라이팬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후라이팬 따로 제작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게 4090에 13090. 이거 빛나면 진짜 이쁠 거예요. 전원 연결하면. 2566K. 맞아 이거. 이게 360Hz 거거든요. 네이버 기준 100만 원 할 거예요. 관심 없으면 이거 확정 보상으로 미수품 쿠폰이나 보급 전리품도 있다. 게임 속으로. 아 그리고 누적 접속 시간 보상이 따로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 1시간, 2, 3시간, 5시간, 10시간, 50시간, 70시간. 이렇게 PC방에서 접속 시간이 누적되면은 이런 걸 줄 수 있다는 거. G코인도 있고. 70시간이 이거예요. 맞아요. 피규어. 우리 선물 받은 게 딱 이 피규어 박스. 여기 보면 물음표 있거든요. 이 물음표는 요거래요. 삼뚱맨. 그쵸. 그러니까 이거 훔치죠. 어 이거 얼굴 열린다. 진짜로? 응. 헐 대박. 너무 귀엽다. 이건 진짜 귀엽다. 제가 삼뚱맨이 뜰 확률이 있지 않을까. 어 나 이거 꽂으면 좋겠다. 자 갑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한 번씩. 아 뭐야. 아 이거. 꽈작꽈작 뭐야 이거. 아. 제가 원하는 거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이건 뭐임? 걔보단 얘가 나은 거 같은데. 진짜 혼자 안 해. 따로 안 파나? 그냥 돈 주고 사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보상 캐릭터. 보면은. 2차가 더 이뻐. 제 눈에는. 어 근데 이거 진짜 이쁘긴 하다. 나오면은 입긴 할 듯. 특히 저 엠폰 냈을 듯. 엠폰 냈을 듯. 엠폰 냈을 듯? 네. 저는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이제 PC방 게임하러 가볼까요? 안 오네. 너무 빡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저거 완전 지금 여유로운데. 그 DBS 드는 거는 진짜 개빡개 많이 해. 하하하하. 아 있길래. 아 있길래. 아 있길래. 오메 씨. 헐니 한 발에. 이거. 한 발 빼내야 돼가지고. 여기 빠졌다. 오른쪽으로 돌까요? 오케이. 제발! 좋다. 안 돼. 안 돼. 대치부리다. 앗. 욕심쟁이죠? 아아. 너무 잡고 싶어서. 그냥 욕심 그 자체. 그득 그득 해가지고 그냥. 아 저기 위에 있네. 노란킬. 보이잖아. 아 잠시만요. 잠깐 잠깐. 뭔 수리 탔는데 이거 다른 팀인데? 아이고 저런. 이거 뭐 산업 북캠 잘하시는 거 맞죠? 맞지. 네 잘하시는 거. 이킬 이웃이네요 제가. 한 번 더 이기면 끝나네요. 그 판에서 이제 역전할 수 있으니까. 막판입니다. 이겨야 돼요 이제는. 진짜 저게 맞게 말 거야. 제발요. 치사하게 하겠어. 치사하게 이겨줘 제발. 와요. 어? 저 친구 사이가 먼 거 아니야? 그녀. 그녀. 잡았고. 하나. 안에 들어오는데. 나이스. 1승이에요. 그렇게 막 잡고. 제가 잘 잡고 있는데 킬 먹겠다고. 먼저 가시면 돼요. 제가. 좀. 어이. 어이. 아. 아. 이거는. 제 잘못 아니죠 솔직히? 돈 편집 안 돼? 돈 편집? 큰대 사이에 이겼음. 그러네? 여기 내릴? 오케이. 바로 가면. 어 오케이. 안 가면? 미안한데. 아 가지 말라고 해. 아 나 들어오셨어. 이거 왜 그러고. 어 한 명. 지금 내려가. 옆집을 먹으실래요? 아니면 바로 갈까요? 왜? 아니 어디에서. 아 네. 옆집을 찾아가. 온도집 먹고 가죠. 그치라서. 아이 깜짝이야. 저 화가 맞네. 뭣도 잘못하셨네. 하나 기절. 오른쪽 기절. 킬킬킬. 와 나이스. 아이 뭐. 확실하잖아. 일단 하나 보이는 거 하나. 일단 안 쏘은. 이제 쏴도 될 듯. 죽일 수 있으면. 오케이. 고. 오른쪽 어딨게. 아아. 아이. 아이. 신고가 보이나요? 안 보여. 내가 바로. 어 앞에 있다. 아직 안 썼어요. 쏠까요? 눕힐 수 있으면 쏴. 쏠까요? 아아. 조금. 지금. 따라가. 따라가자. 근데 우리 피 먹어있어서. 근데 그거 먹으면서. 그래서 앞에 능서가 먹고 피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 몰라. 오 바로 앞에. 여기 여기. 어쩔 수 없었어요. 잘했어요. 무슨 소리. 너무 잘했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그건데. 여기 구성 제가 나와줄게요. 구성 버렸어요. 어 여기. 어 그래. 95번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응. 구성 먹으셨어요? 네. 오케이. 야 이거 옷 좀 들어왔어. 그냥 싸워야 돼 얘네들. 싸우긴 해야 돼. 어젯백 한 명이라. 귀여워. 어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저 위에 하나 기절했어요? 위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근데 위에 싸우고 있어가지고. 왼쪽이 아까 있었는데. 왼쪽. 그러니까 왼쪽을 어떻게. 한 번 해보죠. 이거 밀어야 돼. 위에 CC를 다 하고. 진짜. 아. 아. 잘했는데. 얘만 덮었으면. 맨 말했는데. 진짜. 왼쪽. 아 근데 딜량 맛있습니다. 9킬. 왜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신만마하던 걸퍼 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충분히 짜리던 걸까. 이긴 분에게는 햄버거 마음스토치 사이버거 기프티콘 열개를 드리겠습니다. 으으으에요. 피카 PC방 마일리지 쿠폰 만 원 짜리, 스무장도? 이거 만원 짜리면은. 경험 아. 게임 이용 시간에도 쓸 수 있을 거고요. PC방 마일리지 쿠폰은 10장씩 나눠준대요. 축하드립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실 뻔했는데. 그리고 지신 분은. 이걸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하하 뭐야 저거 아 나 이거 벌써 빨개졌어 7월 15일 단 하루 진행되는 PC방 이벤트 피시방에서 접속만 해도 밀수쿠프 쿠폰을 20개를 준다고요? 대박 30분 플레이하면 올스타 티셔츠를 준다고 그날 나도 꼭 가야지 아 진짜 못 오겠어 피카미 게토 피시방 1시간 플레이 시 2000 마일리지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1시간 플레이하면 사실상 배가 공짜잖아 배가 하하하하하하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또 깔끔하게 2대0 네 2대0이요 저번에도 이겼잖아요 2대0 맞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4티어 머리를 가져가려고 열심히 이 악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피시방에서 만나요 배그피시방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가 피시방으로 가세요 우와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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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